이 노래는 서서 부르는 게 낫지 않나? 왜 안 돼서 하지? 실력자라면 치열하게 사는 실력자 쌀국숫집 알바생 음치라면 신촌 굴따리 예술가 음치 그래피티 아티스트 쌀국숫집 알바라기 머리가 좀 길 수도 있지 않나요? 그렇죠 살짝 위생적으로 제가 먹는 거 이거 국수 맞나요? 룩에 지금 저희가 너무 속고 있는 것 같은데 제작진분들이 캐릭터를 위해서 청바지랑 저거 다 뜯어놨을 것 같아요 누구나 한 번 치고 저 외모에 노래 못하면 진짜 실망해 저분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닐까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껏 살았어 오늘 오늘이 지나서 그 사랑 다시 볼 수 없게 되면 다시 볼 수 없게 되면 소름 어쩌죠 어쩌죠 잘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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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말도 해줄 순 없을 것 같아 사랑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껏 살아서 오늘 오늘이 지나서 그 사람 다시 볼 수 없게 되면 다시 볼 수 없게 되면 그때 그대가 멀리 떠나기 전에 조금 더 그댈 마주 보며 사랑을 말할 걸 그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울자 그대만 알아요 내 사랑 결코 바보 같진 않아 결코 바보 같진 않아 그대여 내 사랑 결코 바보 같진 않아